지금 페달 반응이 빨라졌대요 반응이 진짜 빨라졌대요 더 부드러워졌는데 바로 이게 반응이 오네 힘이 남네 아주 많이 안올라가요 부드럽게 가시네 조용해졌어요 그죠 제가 고맙네요 모비우스는 직접 설계 직접 가공 직접 제조 직접 생산 특허 인증까지 저희 모비우스가 왜 기술력이 있고 제가 명장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기술력이 값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저희가 설계했던 조변들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이어트에 설계를 해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개방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이 흑기 특허 하나 있고 배기 특허 하나 있고 기프트에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가 인증이 됐습니다 자동차 성능 개선 보조장치 특허 결정 결승을 알려드리고 이게 이번에 특허 받은 거 아시죠 특허가 나왔으니 저희들이 프로모션 행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행사 잘 이용하셔서 많이들 장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도 전압 안전장치가 달려있어요 그러나 저 큐비트는 이거와 관계없이 장착이 되겠습니다 전압 안전계와 관계없이 큐비트는 장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안 꺼져야 됩니다 꺼져야 되죠? 소리 나죠? 네 네, 보시겠습니다 리액션 바로 나옵니다 저기 언뜻결로 올라갈게요 언뜻결로 올라갈 때 많이 힘들었을 거에요 rpm 많이 올라가는데 속도는 안 따라가고 아마 그랬을겁니다 포토 안봐도 뻔하죠? 지금 페달 반응이 빨라졌네요 그쵸 엄청빠르죠 자 끝에서 좌회전 하십시오 차 많이 바뀌죠? 좌회전 하시고 여기서 좌회전 하시고 또 한번 저기 언뜻결로 올라가거든요? 거기 한번 더 가보십시오 저 끝에 신호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런 차들은 엑셀 반응이 빨라야 되요 그래서 짐쉽고도 힘을 받는 거거든요 짐쉽는데 엑셀 반응이 느리면 정말 다 따버리죠 미친거 그렇죠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하시고 우회전 반응이 진짜 빨라졌네요 그렇죠 더 부드러워졌는데 그렇죠 엔진소리도 소음도 더 줄었을 겁니다 아마 디딜차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일단 장착시에도 한번 들어보시면 소음이 많이 줄어요 연세에 뒤져서 지그시 그냥 썩도 안내고 다니신 분들은 이 포터가 맞아요 근데 영업적으로 움직이시거나 좀 밟고 다니신 분들은 지금 포터는 안 맞아요 다 따 보실 거야 말이야 이제 구형타당이 넘어왔는데 다시 구형 가보실 거네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형이 훨씬 낫다고 그럽니다 아 밀어주는 것도 괜찮네 밀어지면 엑셀 떼고 탄력 구간도 괜찮은 것 같아 원래 이거 잡아버리거든요 이 차랑 IPAM 그냥 포터를 네 계속 우회전 하세요 반드시 쭉 올라가보십시오 와우 RPE 2.8백에 살짝 안 넘기렸네 잘나가 그죠 바로 이게 환영이 오네 알겠어요 너무 잘나가는게 느껴져 지금 집은 안실려있죠? 사실 짐 실었을때도 중요하죠 짐 실어서 이제 괜찮을 것 같죠 힘이 남네요 아 이 차를 LPG 차를 힘을 더 못쓴다 스포티니 오른쪽으로 한번 올라가보십시오 여기 엄청 거봐요 여기서 힘을 발휘해야지 집 갑니다 이 길을 올라가야되요 오른쪽을 건너고 다시 힘 받고 발휘기 많이 안올라가야 그죠 많이 안쓰죠 물을 삼촌나면 그렇죠 여기서 차 돌리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먼저 온다 그냥 타이트 다이내미가 하시네 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 하하하하하하 연비도 많이 아끼세요 연업용은 연비를 많이 아끼하세요 연업용은 연비를 많이 아끼하세요 연업용은 연비를 많이 아끼하세요 맞습니다 네 하루에 몇 킬로를 뛰세요? 저 하루에 그 평균 200킬로에요 200킬로에요 200킬로? 아 그 전기차를 이번에 타려갔다가 네 전기차를 저랑 좀 안맞아요 킬로수가 많이 딸려요 그렇죠 안되죠 200킬로 타시면 기름을 가득 넣으시면 절반 타우시겠네 반은 그러시겠네 이틀 안받아 그러면 이틀 안받아 이틀 안받아 꼭 넣으셔야 되겠네 인절로도 길어지겠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엔진이 무리가 안가잖아요 그죠 밟으셔도 부드럽게 가잖아요 부드럽게 가잖아요 이건 현대 포토에다가 우리 제품 달고 나와야되요 진짜 이거 아니요 왜 차를 이리 만들었을거에요 하하하하하하 잘잘하시면 되요 여기서 잘잘하시면 되요 여기서 잘잘하시면 되요 여기서 잘잘하시면 되요 여기서 잘잘하시면 되요 네 네 편쾌하게 나갑니다 하하하하 이런 느낌 처음이시죠 일착 뽑지 않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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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성무김이 이 정도 금액 저잘하시죠 저 큐비트 아까 저 배터리에 제가 한 번 더 달았잖아요 그 제품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성능이 잘 나와요 저 발뛰셨죠? 네 발뛰셔도 원래 디젤차로 이렇게 못 밀어줍니다 이렇게 계속 밀어주세요 앞자리 잡잖아요 뒤에 좀 당기 당기 지금 누가 뒤에서 밀은 느낌이 드시죠? 이 성능이 폐차 10대까지 가는 겁니다 반영구 네 반영구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밧데리에 달았던 제품은 다른 차 승용차로도 옮겨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완전 연구적입니다 완전 연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수명이 없습니다 그 제품은 어차피 뭐 이 차 제가 보시니까 5년 10년 더 타셔야 되겠는데 뭐 좀 정차시에 엔진 소음은 어떠세요? 조용해졌어요 그죠? 네 디젤차가 많이 시끄럽거든요 아lais hypocrite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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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